10명의 효자는 악처 아버지의 목숨을 부모의 목숨을 오래 살게 못해요. 혼자 된 아버지는 악처가 있으면 이 악처가 바가지를 계속 긁어야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동해바다 오징어를 서울로 가져오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악처를 하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거기에 오징어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을 물고기를 하나만 넣어놓으면 오징어가 털벌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가 바가지를 긁을수록 남자는 오래 사는 거야. 오기로 사는 거야. 오기로.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여자하고 궁합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 일찍이 죽어 둘 다 단명하는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금실이 너무 좋으면 단명해요. 또 남자가 혼자되면 단명해. 그런데 이 악처가 있으면 오래 살아요. 자꾸 바가지를 수시로 긁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오기가 생겨서 오래 삽니다. 그렇다고 부부 사이 말할 건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이 자연은 공평한 것 같죠? 안 그래? 잘 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이게 평등 남자와 여자는 1대1로 만나 안 만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를 고를 때 3억 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3억 명의 남자 여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 자기 남편으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겉으로는 남자 여자 하나가 만나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의 정자가 3억 개가 나와야 딸내미든 아들이든 하나 얻어 안 얻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경쟁을 해서 2억 9,999명을 죽여버리고 그 한 명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까?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 그 3억 명 중에서 하나를 그 난자가 고르는 거야. 막 정자가 오면요. 먼저 난자가 정자를 탁 보고 알아요. 얘한테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안 열어줘야 되겠다 딱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비리비리한 게 오면 안 열어줘요. 그 3억 마리 중에서 제일 강한 놈만 이 난자를 뚫을 수가 있어. 난자 벽이 이렇게 생겨서 난자가 키우면 그렇죠? 그럼 정자는 얼마만 하냐면 요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정자 대가리가 이 벽을 뚫으려면 얼마나 약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난자를 찾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24시간을 주거든. 이 정자 난자는 76시간이지만 정자는 24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24시간 안에 난강까지 도달하면 거기 난자가 있어. 그럼 난자는 그냥 있나? 이쪽 난자 이쪽 난관이 있고 이렇게 여기 질이 있는데 이쪽 헛다리 짚은 사람이 절반이야. 내가 여기서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절반 1억 5천만 마리는 도로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가면 난자가 있어 없어. 난관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를 느낌이 센 차는 놈은 정말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런데 뭔가 촉이 발달된다면 이 난자 있는 쪽으로 갔지. 가봐야 1억 5천만 마리 중에 경쟁을 이 머리를 가지고 헤딩을 해야 돼. 이걸 헤딩하는데 뚫어집니까? 안 뚫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76시간이라도 버티는데 정자는 24시간 밖에 못 버티거든. 그럼 그때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다 된 놈이 왔을 때 이걸 뚫어 못 뚫어? 그러니까 발사가 된 즉시 가능한 빨리 가야 여기를 뚫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헤매고 다니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가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걸 못 뚫어. 그러니까 이 난자가 정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열어줘. 더 세게 버티는 거야. 그런데 정자가 강력한 놈이 와서 때리면 느낌이 있잖아. 그래야 그래요. 센 놈이 와서 때리거든. 그러면 이걸 딱 열어주면 정자가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열어준다는데 쇠 때리다가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장애아가 나와. 난자가 잘 안 열어주다 보니까 막 헤딩을 하다가 내를 닫혀가 장애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쟁을 누가 시켜? 하늘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직시험 힘들다? 거기 비가 나는 사람은 취직할 자격이 없어. 인간의 경쟁을 기껏 해봐야 몇백 대 일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늘이 인간을 경쟁시키는 몇억 대 일로 경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 되기 위해서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안 돼요. 5천만 대 일로 머리 깨지게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